아 시원하다 잠깐만 이 방에 에어컨이 켜져 있다 어? 어? 뭐야? 아무도 없어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진짜 진짜 형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진짜 진짜 아니 뭔데 냉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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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장난 방법을 왜 숨기는 거야 네가 왜 와 아니 형이 숨기니까 궁금해서 왔죠 아 저거 진짜 이거 들고 다녀야 된대요 계속 아 왜 이걸 했어 내 생각에는 이게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쓸모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게 뭐가 있을 거야 용도가 여기 뭐 있나 봐 여기 뭐 있나 봐 어? 뭐지? 이거 시원한 길이에요 언니 올라가면 계단이에요 아 여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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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가짜 벽이야 가짜 벽이야 뭐야 가짜 벽이야 이게 뭐지? 하 뜯어봐요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